Q. 바이든가 이 꽃이 잴 건가요?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꽃 받았다 무슨 강의인지 모르겠는데 이 강의 다이빙하는 영상을 오늘 여기 앞에 텃밭이 있는데 이 텃밭을 갖고는 브이로그를 찍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나서 방울토마토를 맺는 그 과정을 타임랩스로 찍기로 했어요 방울토마토 킬러 거든요 그래서 방토 한번 키워보려고 텐션감 있게 탁 눌러주시... 다들 그거 되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원래 이거 아니에요 액션! 클릭! 슬슬... 토마토 재배하기 전에 모종을 심기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거든요 모종 심기전 스트레칭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걸 토마토랑 연결시켜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컨셉을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죠 토마토 심으러 갑니다 이렇게 피부톤을 제외하면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안 나는 너무 열과가 없어서 제가 만들어나도록 피부톤을 제외하면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안 나는 피부톤을 제외하기 전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일단은 아까 전에 스트레칭과 동일선상으로 연장으로 토마토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한번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레는 중이에요. 벌레있다 벌레 아유 죽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가장 경적이 벌레입니다.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제거하려면 일단 땅을 좀 고르게 해야 돼가지고 최신 제초기로 제자리에서 살 사뿐사뿐 뛰고 싶은데 여기에 톡톡 걸려요. 밭을 읽어야죠. 배출 작업 1단계 엄청 오랜만이다. 왕룡이 체육부장으로서 들어가셔서 의상 달아 입으시겠습니다. toolkit doen 로제 이낙 achi Shape puis 배 IP нуться 라인을 이 수영 예 오, 이쁘다. 네. 어색해하는 거 다 찍혔다. 칼났다. 뻔뻔하지만 프로페셔널 한 척 흘렸는데 영업비밀 다 들켜버렸는데? 아, 너무. 이렇게 방금 하다요, 계속. 오늘 텃밭 일공기를 끝내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든지 스트레스를 잘 따라야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에플리 촬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토마토 브이로그를 찍으러 여기 왔는데 캐스팅이 돼가지고. 오, 시작과 끝을 토마토 세고. 네. 건강과 관련된 영상인 만큼 제가 또 오늘 여태까지 운동을 열심히 해왔던 배감을 느낄 뻔했는데 최근에 운동을 못 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아, 헬스 해야 되는데 했는데 이 촬영이 잡히고 제가 홈트밖에 못하고 솔직히 홈트도 기회에 못해서 한 시간밖에 못했는데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열심히 촬영하고 다들 이 영상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